네 여기는 신천이대에 있는 이하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와있는데요 옛날 그 가수 정미조씨가 여기 이대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최고의 가수였던 정미조씨가 현대미술작가로 활동하면서 음악과 미술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 통합적인 예술가이죠 이대를 나왔습니다 서양학과 출신인 정미조씨는 프랑스 유학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업했던 파리의 풍경과 여러 제품들을 여기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전시된 품목들을 감상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1970년대에 활동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가 2023년이죠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iron dream 차냐 utan ca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의 작품은 도시 야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린 작품들입니다. 예전에 정미조 씨의 레코드판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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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작가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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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하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 보내드린 정미조 씨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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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